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시청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행정수도가 올 것입니다. GRDP가 높지만 여러 가지 화력발전소가 30개나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대기오염도 유발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충청의 발전, 메가시티 정책을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해야 됩니다. 정말 변화할 것이냐, 반성대로 갈 것이냐, 그 기록에 서 있습니다. 송경기를 선택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선 승리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기존 관성대로 그대로 가다가 대선에 패배할 것인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민심을 수용해서 대선 승리의 계기를 만들 것인가, 우리 충청권 유권자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 본부장의 자세로 정권 창출에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